자손들이 대가 약해요 전부 다 엄청 남자답고 당당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엄청 섬세한 사주예요 그런데 반대로 노소영씨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작년 말부터 조금 시끄러웠던 바로 SK그룹 기자 최태원님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이분의 군업이 좀 궁금해요 일단 음력생일로 제가 두 분 다 갖고 왔습니다 최태원 회장은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궁합을 갖고 있어요 그 궁합은 뭐냐 그냥 까놓고 말하면 노소영씨의 가지고 있는 기운이 최태원씨를 엄청 도와주는 기운을 갖고 있어 그래서 궁합은 어떻게 보면 잘 맞아요 왜냐하면 궁합은 똑같을 수는 없어요 어느 누구와는 부족해야지 그게 궁합이 맞는 거거든요 서로 채워갔기 때문에 그런데 최태원씨 사주 같은 경우는 두 번을 결혼해야 되는 사주예요 두 번을 결혼해야 되는 사주고 낭만이 있는 사주야 실은 그리고 되게 로맨스적인 그런 기질과 그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주야 근데 성향 차이가 있어요 최태원씨 사주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니까 대기업을 총수시니까 당연히 배폭 푸고 엄청 남자답고 당당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엄청 섬세한 사주예요 섬세하고 여자의 기운을 많이 갖고 있는 사주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노소영씨는 남자의 기운을 많이 갖고 있고 되게 단단하고 되게 배포 있고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거야 둘이 반대야 그래서 궁합은 잘 맞아서 이 사업적인 건 뭐나 시너지 효과는 터뜨릴 수 있지만 이 성향 차이로는 조금 안 맞아요 약간 이런 거지 남자가 장미꽃을 이렇게 딱 채태원씨가 노소영씨한테 장미꽃을 선물했어 그러면 노소영씨 같은 경우는 이런 거지 약간의 남자의 기질을 뭐 이런 걸 갖고 와 그런 데 있으면 뭐 투자를 해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인 거야 그러니 약간 섬세하고 여자의 느낌을 갖고 있는 채태원씨 같은 경우는 상처인 거지 그런 성향 차이가 있으니 헤어질 수밖에 없을 거야 이 두 사람은 그래서 지금은 뭐 재살분할까지 따져가면서 법정 다툼은 하고 있지만 실은 서로에게 상처인 다툼이야 그리고 이 결단이 나려고 하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거는 누구 하나가 포기할 거예요 법정의 다툼이 아니고 포기해서 아마 이 합의로 인해서 끝날 거지 법정에 가서 땅땅땅은 없어 내가 봤을 땐 지금 슬하에 일랑이녀의 자손들이 있거든요 네네 헤어지면 또 뭔가 또 아 자손들의 운기가 어떠냐 자손들의 운기는 놓고 봤을 때는 헤어지든 안 헤어지든 조금 자손들이 대가 약해요 전부 다 운기가 약한 자손들이기 때문에 너무 부모에 대한 재력이나 부모에 대한 배경을 믿지 말고 내가 내 스스로 모든 걸 다 개척해 나가야 되는 사주야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청소들 승계들 많이 하잖아 이 집은 승계가 없어 아... 그래도 전 그분들 같은 사람들 밑에서 보고 싶네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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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재산이 1조 나 나도 나도 조단의 금액을 뉴스로 처음 봤어요 아 나도 나 다섯 때는 나도 부럽다 자 오늘 채태원 SK그룹 회장님인 SK그룹 회장님 채태원씨하고 노소영 아트 댄서 아트 센터 나웨이러님 나비광장 우리 부부의 공학을 좀 봤고요 다음에도 더 신선한 인물을 가지고 선생님께 여쭤보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